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141페이지 12번 문제 계량아스팔트 방수공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아스팔트 방수공사는 보통 아스팔트 공사가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 층으로 방수공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간략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량아스팔트 방수공사를 시트지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토치로 가열해서 용용시켜서 눌러붙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로 계량아스팔트 방수공사가 됩니다. 그럼 계량아스팔트 방수공사는 주의할 점이 겁니다. 얘는 접착제로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치로 가열해서 용용시켜서 눌러붙이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트는 한 장 부착하는 경우 있고 두 장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꺼운 시트를 쓸 경우는 한 장을 부착을 하는 것이고 4mm 정도 쓰면 그러면 보통 2.5mm짜리 시트 두 장을 부착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량아스팔트 방수공사에서 꼭 알아주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 얘는 접착제로 부착하지 않고 그다음에 얘는 토치로 가열해서 용용시켜서 눌러붙이는 방법으로 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알아두실 것이 이 겹침이 계량아스팔트 시트 방수는 겹침 개념이 기본 개념하고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방수지의 겹침은 기본 100mm 이상 하면 된다겠죠. 그런데 얘는 계량아스팔트 시트 방수의 경우는 길이 방향과 너비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과거는 둘 다 길이 방향이나 너비 방향이 100mm였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길이 방향이 200mm로 바뀌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번 문제에서 주의할 점은 1번 지문에서는 길이 방향과 너비 방향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 길이 방향이 우리가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200mm로 바뀌었다는 점을 20cm가 되겠죠. 그래서 좀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이 계량아스팔트 시트 붙이기는 토치로 가열해서 용융시켜서 눌러붙이는 방법이 사람 손으로 눌러붙이는 방법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용융아스팔트 시트 뒷면과 바다 균일하게 도포해서 밀착시킨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명심해 두십시오. 얘는 토치로 가열해서 용융시켜서 눌러붙이는 방법이 원칙이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지문 주의하시면 됩니다. 4번에서 보시면 오목 볼록 모선의 특수 부분이죠. 그래서 이 특수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일반 평면부 있죠. 계량아스팔트 붙이기 앞서서 미리 해야 된다. 그래서 너비 200mm 정도 덧붙임 시트로 우리가 보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 부분은 평면부에 앞서서 미리 해야 된다. 전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5번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벽면이 너무 크다는 거죠. 지하외벽까지 벽면이 클 때는 사람이 이렇게 눌러붙이는 방법을 쓰다 보니까 사람을 눌러붙여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키에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키하고 손을 뻗어서 하니까 2m로 재단을 해서 우리가 시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간략히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번 문제에서는 1번, 3번, 4번이 포인트다 보시면 되죠. 3번이 틀렸죠. 답은 됐지만. 그래서 4번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경사부의 시트를 붙여갈 때는 당연히 아래쪽 시트가 아래에 와야 되겠죠. 이 개념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하는 게 기본이다 보시면 되겠죠. 위쪽 시트가 아래쪽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럼 아래쪽 시트가 위쪽 시트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위로 시공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문제 보시면 합성 고분작의 시트 방수 공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합성 고분작의 시트 방수는 우리가 주의하실 점이 간단히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이것이 방근성이 우수합니다. 뿌리가 뚫고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옥상 녹화 방수 쪽에 사용을 합니다. 옥상 녹화 방수. 옥상을 우리가 정원화 시키고 있죠. 이럴 때 옥상 녹화 방수에 사용하는 것이 합성 고분작의 시트 방수로서 이 합성 고분작의 시트 방수는 이거는 시트 한 장만 부착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트 두 장 부착해서 그래서 여러 겹으로 공사되는 방수 공사가 아닙니다. 시트 한 장만 부착하는 공법으로서 그 점을 명심을 해 두시고 그리고 얘는 접착제로 합니다. 접착제로 시트에다 접착제 바탕면이나 시트에 접착제를 도포해서 우리가 부착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합성 고분작의 시트 방수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봐 두시고 그러면 먼저 1번 보시면 합성 고무계 전면 접착 공법에서 일반 시트 붙이기 전이죠. 그래서 먼저 오목 모서리 특수 부분의 시트는 일반 평면부 시트 부착을 미리 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번하고 2번은 비교를 해 두시면 됩니다. 1번과 2번은 그래서 고무계 합성 고무계하고 합성 수지계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성 수지계의 경우는 일반 시트 붙인 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에 하는 게 기본입니다. 모든 공사는 기본 전에 미리 해 줍니다. 특수 부분을 그런데 합성 수지계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일반 시트 붙인 후에 오목 볼록 모서리 성형 고조물로 붙이는 보강이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특별한 예외 규정이라는 점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보시고 그리고 3번에 합성 고무계 전면 접착이나 합성 수지계 전면 접착에서도 LC 패널에 단면 접합부의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미리 보강하자 너비 50mm 정도 전원 테이프를 미리 부착하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하는 게 기본이 됩니다. 항상 미리 전에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점 명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4번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미리 전에 일반 시트 붙이기 전에 미리 덧붙임 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5번에 시트의 접합부는 원칙적으로 물매 위쪽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 아래 오도록 한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시트가 아래쪽 시트가 있고 위쪽 시트가 있으면 당연히 누가 위로 가야 된다. 물론 위쪽 시트가 위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해서 5번 문장이 틀리게 된 겁니다. 기본공사는 아래에서 위죠. 그래서 항상 위쪽의 시트가 아래 위에서 주면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리고 특히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우리 시험에는 종합문제 지문만 언급이 됐습니다.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가 여러 겹으로 방수되는 다청 방수법에 그래서 그런 유형으로 한 번 지문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보시면 14번에 실링공사가 나옵니다. 이 실링공사는 최근에 건축물의 외벽을 커튼을 가었던 걸로 조립을 합니다. 그러면 재료와 재료 사이 조인트가 발생하죠. 이 조인트를 갖다가 줄눈을 갖다가 방수 처리한 게 바로 실링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2종 실링제 이엄은 원칙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는 우리가 접착제로 역할을 하죠. 부착력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게 프라이머였죠. 그래서 유역이 경과된 건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3번에 백업제나 본드브레이크는 실링제와 접착하지 않고 보통 백업제나 본드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목적은 저거죠. 워킹 조인트, 바로 이면 접착 줄눈 구조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백업제 내지 본드브레이크를 썼습니다. 보통 줄눈 깊이가 깊어서 줄눈 깊이 조정이 필요할 때는 백업제를 사용했죠. 그런데 줄눈 깊이 조정이 필요할 때는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가 본드브레이크였습니다. 그 점을 간략히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4번에 워킹 조인트의 경우는 줄눈 바닥에 접착하는 3면 접착 줄눈 구조에서 드렸죠. 자, 워킹 조인트는 2면 접착 줄눈 구조죠. 워킹 조인트 그래서 논 워킹 조인트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논 워킹 조인트하고 조금 구분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마주보는 2면은 2면 접착 줄눈 구조고 얘가 3면이죠. 논 워킹 조인트가. 줄눈 바닥하고 마주보는 2면을 다 접착하는 논 워킹 조인트 얘는 3면 접착 줄눈 구조고 워킹 조인트가 2면 접착 줄눈 구조가 된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자, 5번에 기온이 현저히 낮거나 그래서 5도 시야가 추온이죠. 그리고 고온은 기본 30도 시 이상이고 구성 부재 표면 온도가 50도 시 이상일 때는 공산을 중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섭도는 기본적으로 85%가 기준이었죠. 섭도는. 섭도는 85% 그래서 섭도는 85% 이상일 때 우리가 작업을 중지하는 개념이 되었었습니다. 알략기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은 4번 개념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저런 재료적인 측면은 나중에 뭐 뒷부분에 19번 문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15번 문제 자, 건축물의 방수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나오죠. 먼저 아스팔트 방수에 대해서는 하죠. 아스팔트 방수는 아스팔트 벨트나 루핑 등을 용류와 여러 급을 적층해서 방수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다층 방수법이 아스팔트 방수예요. 아스팔트가 여러 겹으로 공사가 됩니다. 그리고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뭐 신장력과 내우성, 접착력 우수하다는 맞죠. 그런데 여러 겹으로 적층한다고 해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시트 한 장 한 겹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문 중에 1번과 2번에 동일하게 여러 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틀린 거죠.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 점 우리가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특히 4번 잘 봐두시고 시트 도막 방, 복합 복합 방수는 명심하십시오. 시트하고 도막만 복합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게 들어가면 틀려요. 복합은 시트하고 도막만 복합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합 방수의 특징입니다. 그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에 시멘트 액체 방수 해놨죠. 시공 용이하고 경제적이면 방수 자체가, 방수층 자체가 균열이 생기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건조수칙 심한 노출 장소에는 환경에는 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은가 하면 욕실 같은데 그래서 아파트의 세대의 욕실 부분이 시멘트 액체 방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6번 문제 보시면 방수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1번에 도막 방수란 액상형 방수 재료를 콘크리트 바탕에 바르거나 뿜칠에서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 도막 방수입니다. 그리고 도막 방수도 멘브랜드 방수법에 속했죠. 그러면 보통 아스팔트나 시트나 도막 단어가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가 멘브랜드 방수, 피막 방수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멘트 액체 방수 공사는 방수 모로타를 바탕 최대한 매끄럽게 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같은 재료죠. 시멘트, 콘크리트도 시멘트 제품이고 지금 현재 시멘트 액체 방수 시멘트 제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끄럽게 가면 안 되죠. 거칠게 가야지 부착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거칠게 처리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아스팔트 옥상 방수는 지하실 방수보다 연화점이 높은 아스팔트를 사용해야 되죠. 지하실 방수와 비교했을 때 연화점도 높으면서 침입도도 큰 글 써줘야 됩니다. 연화점도 높아야 되겠고 침입도도 큰 글 써줘야 됩니다. 침입도 둘 다 큰 글 써준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아스팔트 방수는 보호 누름이 필요하죠. 아니 여러 겹으로 공사되어 있다니까 오래되면 나중에 방수이 다 들 때요. 그래서 보호 누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방수는 시멘트 액체 방수보다 방수층의 신축성이 크죠. 그러면 보통 시멘트 액체 방수는 방수층의 신축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방수 면제의 글 때는 우리가 신축준론을 우리가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의 방수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관하죠. 자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는 이게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죠. 자 이 방수 모르타를 가지고 이제 발라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게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저렴하고 수윤바탕에 시공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번에 아스팔트 방수는 여러 층의 방수재를 즉층 시공을 하죠. 그래서 여러 겹으로 되는 것이 바로 다층 방수법이 아스팔트 방수입니다. 그래서 하자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방수는 하면 악취 발생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3번에 시트 방수는 바탕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다. OXX 자 시트는 방수층의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자 바탕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커죠. 그래서 3번 개념이 틀습니다. 그러면 바탕의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적은 것은 시멘트 액방 시멘트 계열이에요. 시멘트 액체 방수나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는 이것은 바탕 균열의 저항성이 적어요. 그 점을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 통합 방수는 복잡 부위 형상에서 시공이 용이 하죠. 그래서 유일하게 복잡 부위 시공이 용이 한 것이 자 도막 방수죠. 그리고 도막 방수의 장점은 다른 방수에 비해서 경량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공사도 용이 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의 복잡 방수는 항상 시트하고 도막만 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다른 재료는 안 된다. 아스팔트기하고 시트기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시트기하고 도막계 두 개만 복잡 방수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 방수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보행용 시트 방수는 상부 보호청에 우리가 보행용도 사람이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호 누름이 필요한 겁니다. 보호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벤토아이드 방수는 지하 외벽 방수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습기가 있는데 적합합니다. 지하 외벽은 지하수나 땅에 섞이 있죠. 이런 것을 빨아들여서 팽창해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것이 벤토아이드 방수예요. 그러면 이 벤토아이드 방수의 경우는 주의할 점이 해안가는 사용하면 안 돼요. 해안가 왜 그런가 하면 해안가는 염분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방수 등이 빨리 파게 돼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 벤토아이드 방수는 지하 외벽에 사용하는데 소금 있는 해안가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아스팔트 방수는 결안부 발견이 어렵고 작업 시 악취 발생을 한다겠죠. 그리고 4번 시멘트 액체 방수는 모재 균열이 발생 시에도 방수 성능이 우수하다 해서 틀렸습니다. 얘는 방수층의 신축성이었기 때문에 모체가 균열하면 모재가 균열하면 방수층도 균열 가요. 그래서 모재 조성에 주의해야 될 방수가 바로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에 도막 방수는 도료상의 방수지를 바탕에 여러 번 취해서 방수를 만드는 공법이 도막 방수였습니다. 도막 방수는 두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코팅 공법이 있고 라이닝 공법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 도료를 도포만 하는 것은 코팅 공법이에요. 라이닝 공법은 망상포 바로 보강포를 적층해서 도료를 살포하는 이런 것이 라이닝 공법으로서 라이닝 공법이 균열이 잘 안 생기고 도막 두께가 더 일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46페이 19번 문제 보시면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죠.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중에 바탕제의 오염 방지와 줄눈선을 깨끗하게 해서 마감하게 붙이는 테이프는 마스킹 테이프에요. 그래서 본드 브레이크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드 브레이크는 저거 했었죠. 본드 브레이크는 실링제를 접착시키지 않게 해서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가 바로 본드 브레이크에요. 그래서 본드 브레이크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고 그런데 실링제의 줄눈기표 소정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서 줄눈이 충전하는 재료마다 백업제고 백업제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워킹 조인트는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로서 이면 접착 줄눈 구조 약했죠. 그래서 기억을 해두세요. 마주보는 두면만 우리가 접착시키는 이면 접착이죠. 워킹 조인트고 그리고 줄눈 바닥도 접착시키는 것이 논워킹 조인트다인 삼면 접착 줄눈 구조 하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2절에 보시면 시설 개수에 따른 방수공사 개념이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지하실 방수에서 바깥 방수법 외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그럼 바깥 방수법 외방수는 지하 구조 제외척에 방수청을 시공한 것이 바로 바깥 방수 외방수 였습니다. 그럼 바깥 방수는 그래서 1번 질문을 했죠. 지하 바닥 설레범이 외벽 바깥면에 방수청 누워서 지하 구조물의 전체를 겉에서 감싸는 형태가 바깥에서 감싸는 방수청 이것이 바깥 방수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안방수에 비해서 건물 사용 중에 방수청 보수가 용이하다 해서 OXX 입니다. 바깥 방수는 방수청 구조체 외부에 설치했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공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2번 틀렸고 안방수는 수압이 높은 곳에 안방수에 비해서 수압이 높은 곳에 유리하죠. 바깥 방수가 수압이 큰 데 유리하죠. 안방수는 경미한 경우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수청 보호를 위해서 벽돌 등에 방수 보호벽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번에 바닥방수는 구조체 공사에 전에 실시하고 벽방수는 구조체 후에 실시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바깥 방수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방수 바탕 조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방수 바탕 조성이 필요하다는 거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두시고 그래서 방수바탕 바닥 방수바탕 조성을 하고 그리고 바닥 방수 정시공 하고 본공사 를 진행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 시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깥 방수를 해야지만 본공사가 진행이 되죠. 공사 시기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큰 소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깥 방수법 입니다. 바깥 방수가 대규모 건축물들은 바깥 방수 형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좀 해두시면 된다. 바깥 방수가 시공이 어렵습니다. 안방수가 시공이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안방수죠. 바깥 방수는 보온을 반드시 할 필요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지하실의 바깥 방수 과 비교해서 안방수 공법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24회 대기 줄된 거죠.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의 적합한 것 이것은 무엇이다. 바로 2번 1번 은 바깥 방수법 이죠.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에 쓰는 것은 바깥 방수법 입니다. 바깥 방수 안방수는 지하실이 깊고 수압이 클 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실 그리고 공사시기가 자유로운 것이 안방수 그런데 바깥 방수 공사시기 자유롭지 않습니다. 공사를 바닥 방수 층을 공사해야지 본공사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비가 저렴한 것은 안방수 바깥 방수 공사비가 비쌉니다. 그리고 시공의 용이성은 안방수가 용이하죠. 박방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호 누름이 필요한 것은 안방수라 했죠.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방섭공사에 사용하는 박판시트계 방섭자재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합니다. 박판계는 뒤에 방섭자재로 끝나요. 그러면 3번만 지하고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섭청만 지하고 방섭자재로 끝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축성 시트계를 외우시면 되나요? 신축성 그래서 이거는 앞자 따서 외워도 된다 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폴방 이라고 외우시면 된다 비교폴방 폴이 아니고 폴이 아니고 폴입니다. 폴레이트는 비교폴방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이 아니겠죠? 폴레이트는 방섭청 폴이 나왔죠? 이거는 신축성 시트계 비교폴방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신축성 시트계 방섭자재 가 아닌 거고 이거는 비교폴방 외우시면 되죠? 그러면 바로 4번이죠. 아스팔트 필림방섭청 은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4번은 4번 그래서 이걸 잘 외우시면 되요. 신축성 그래서 4번은 4번이 의뢰가 아닌 형태가 되죠? 그리고 15번 방섭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방섭청에 방수모르타를 발음하는 경우는 발음 두께 해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는 15mm 1회입니다. 이거는 외우십시오. 그래서 방섭청에 방수모르타를 발때는 정한 바 없으면 15mm 1회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축성 시 덕에는 우리가 외우라 했죠? 비교 폴방 비닐 필림방섭이 해당되죠? 근데 플라스틱이 아니고 폴리에 틀려 폴입니다. 플라스틱 폴이 아니고요. 그래서 2번은 바로 틀렸네요. 그리고 방섭 자재가 붙으면 뭐라 했습니까? 방섭 자재가 붙으면 박판 개라 했죠? 명침해 두시고 3번에 방섭 재료 품질 기준에 정하는 항목에서 강도는 23도에서 15 유톤 이상이고 우리가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고 발화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4번에 아스팔트계 방섭 공사에서 수지 방섭 공사의 밑부분은 수지편과 만나는 곳에 밑면 50mm 높이 50mm 경사 기움 스트럭 설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콘크리트 다짐 바닥이나 벽돌 깔기 등에 바닥면 방섭 층을 넣을 때는 잡석 다짐 또는 우리가 모래 다짐 위에 아스팔트 펠트 비닐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벽돌 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방섭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방수 모르타르나 발음 두께 해수 정합 없애 그러면 15미 내에 1회 입니다. 그래서 미장 공사 헷갈리면 안 돼요. 미장 공사 는 3회 발음 공포 의 기본 원칙 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방수 모르타르 발음 두께 는 정합 없으면 15미 내에 1회 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석 공사 시공법 에서 박판 시트 계 아스팔트 계 시멘트 모르타 계 신축 성 시트 계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세부적인 종류는 신축 성 하고 박판 계 이 두 가지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라 했죠. 비교 폴박 외우시고 박판 시트 계 는 항상 어떻게 된다. 뒤에 단어가 방섭 자재가 붙고 유일하게 안 붙는 게 펠트 아스팔트 필름방서 차만 얘가 방섭 자재가 붙지 않는 다 했습니다. 그 점 정확히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아스팔트 펠트나 비닐지 이 경우 잘 모르는 기본 100mm 이상 겹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방섭 도포 첫번째 도포 층은 4번 개념 냉각 아스팔트 냉각 아스팔트 방섭 공사를 할 때 냉각 아스팔트 방섭 공사를 할 때는 먼저 첫번째 도포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 반복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시간 해가 틀리게 나죠. 24시간 이에요. 그 점 우리가 알아주시고 5번에 콘크리트 블록 이나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부분은 지상 100에서 200mm 내외 수평 으로 방섭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에서 200 체크 하시고 지상 200 수평 방섭 층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해설에서 아스팔트 방섭 공사 4번에서 티그 알아두십시오. 가열 아스팔트 방섭 공사는 1번에 보통 지표면 아래 구조벽 이에요. 지표면 아래 구조벽 의 경우는 냉각 아스팔트 사용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가열 아스팔트 방섭 공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바탕면에 거품이 생길 때는 우리가 가열 압설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이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150페이지 까지 해서 방수 공사 방석 공사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미장미 타일 공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